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가득지 해가지고 개인의 편지가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됐대요. 같이 한번 볼까요? 번거로운 임산말은 접어두고 동생 광팔 보시게 우리가 외군에 맞서 오랫동안 싸우는 것은 나라에 입은 은혜를 갖고자 하는 거래요.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참 힘들었대. 그래가지고 어쩌저쩌히 인편에 보내주기 청하니까 잘 살펴 보내주게 언제서 썩 가보년이에요. 가보년에 뭐가 일어나요? 동학농민운동 그래서 고부봉기 이후에 보부검민, 재폭구민 같은 걸 내세운 가에 참여한 그치? 그래서 개인의 편지가 국가 등록 문화재가 됐대. 농민군을 참여한 인물이 작성한 면안되는 기록 중 하나라는 점에서 아주 귀중하고요. 이 편지는 가, 동학농민운동의 전개 과정 중 일본군의 경복궁 침범과 내정간섭에 맞서 농민군이 싸우다는 시기에 작성됐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이 처했고 어떻게 군자금을 조달했는지가 나와져 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보안회가 웬 말입니까? 그죠? 보안회는 1904년입니다. 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제의 황무지 개강권 요거를 철회시켰던 거. 자, 순종의 장례일 60만세 운동이 되겠죠. 그죠? 1926년. 자, 집강소를 통해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렇죠. 동학이니까 집강소 바로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자, 조사시찰단을 파괄하는 계기 아니겠죠. 원산 총파업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우, 너무 일제공지 한참 더 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더라. 이미 이거는 동학하고 끝나버리네. 그지? 그래서 단순하게 내용이 되게 많지만 고부 농민 봉기 등등 너무나 힌트 많이 주고 있고요. 보궁화민, 재폭구민 이런 거 있고요. 따라서 동학인이 집강소로 연결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시기적으로 또 일제강점기나 혹은 국권침탈기 그런 식의 있었던 내용들이 함께 나와져 있습니다. 조금 어찌 보면 원래 동떨어지, 고려라던가 조선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문제가 쉬워질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사건들의 여러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는 있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시기적으로 동학농민운동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연결 잘할 수 있게 공부해 두셔야 되겠습니다.